현수 씨한테 가르쳐주지 않았어요? 조개라고 그랬어요! 선생님이! 조개라고 계속! 아니! 가르쳐 드린다고 했는데 그걸 계속 조개잡이! 희재 씨, 우리 누나가 실수했으니까 요거라도... 이걸 어떻게 먹어봐요? 그거는 기계가 없으면 못 먹어요. 내가 사서 드리지 못해. 아 그렇지. 열렬한 월너방 번외 게임 오늘 대박입니다. 남은 선물이 엄청나요. 오늘 이거 다 가져가면 정말 여러분들은 복권 당첨! 알겠습니다. 한 사람이 다 가져가요? 네. 그 팀이 다 가져가요. 음악 스타트! 최성주 씨의 풀립 사랑이네요. 장윤정! 싱그러운 아침 햇살이 풀립에 맺힌 이슬 비칠 때면 부시시던 내 얼굴로 해맑은 그대 모습부터 그대는 풀립으로 나는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 알았지만 햇살을 비추는 이슬은 차라리 눈을 감고 말았어요 그대는 풀립 나는 사랑하는 사랑 나는 사랑 그대는 있을 나는 햇살 이슬우 씨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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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만은 우리는 우리는 풀립 사랑 박상민 씨 그대는 그대는 풀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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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햇살 이슬 그대는 이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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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햇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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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좋아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세 분 가운데로 잘해주세요 이 세 팀 가운데 한 팀이 또 가져갑니다 제가 볼때는 이 세 분이 가장 쉬운 부분 세 소자를 어더we 뒤로 뒷걸음질 치다가 어더we 걸려가지고 지금 럭키네요 럭키죠 하지만 이번엔 럭키일 수 없는 노래가 나옵니다 음악 start 어? 오케이 이번 노래는 좀 쉽지 않나요? 오케이 아무리 우겨봐도 어쩔 수 없네 저기 개똥무덤이 내 집인 넌 가슴을 눌러봐도 내밀어도 친구가 없네 성우 씨 저기 노래하던 새들도 멀리 날아가네 쉽다! 가지 마라 가지 마라 가지 마라 웃어! 나를 위하여! 가운데로 오세요 이거 다 가져가십니다 아니 우승이 무슨 가지 마라 가지 마라 두 번 하고 끝났어 이야 최고다 기념사진 하나 둘 셋 축하합니다 결승전 결승전 현숙 박상민 윤철영 이상미 이상룡 손진영 강력한 우승우들이 많아요 자 이렇게 해서 결승전 역시 룰은 똑같습니다 여기서 살아남으시면 우승인데요 한 가지 멈춰 했을 때 무릎에 갖다 걸리면 약간 난이도가 있는 국내 창곡입니다 뭔지 아시겠죠? 자 그럼 먼저 현숙 씨와 박상민 씨부터 가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박상민 파이팅! 현숙 파이팅! 탈도광산 특집을 함께한 도전천고 룰렛 돌려주세요 주세요 스톱! 시스타 최신곡이에요 최신곡이에요 최신 여성 걸그룹이에요 오 박상민 씨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멈춰 섬